스틸러 밴드와 함께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. 나는 말야 버릇이 않아 있어 그 꿈 매일 잠해들 시간마다 제 모든 기억 조각들 중 잡히는 걸 짚은 후 혼자 조용히 꼽고 우리의 에피소드다 어우 좋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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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건물 사이 비어난 장미 그래서 여기서 나왔냐고 원망해봐도 안 달라져 하라고 어 으 나는 한때 내가 이 세상에 사라지길 바랬어 온 세상이 너무나 캄캄해 매일 밤을 울던 날 차라리 내가 사라지면 마음이 편할까 모두가 날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두려워